지난 영상에서는 도시로 오는 나무들의 이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시로 오는 이 나무들 중에 좋은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무조건 예쁘게 생긴 나무면 좋은 나무일까요? 이번에는 좋은 나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산소를 제공하고 꽃과 열매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뻗어난 가지에 있는 잎들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뿌리들은 토양을 단단히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홍수나 산세태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죠. 또 도시에 사는 나무들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 곳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만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란 아름다움만 제공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자라는 나무는 주변에 관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통행이나 시야를 확보하는 데 문제를 제공하기도 하죠. 나무의 꽃과 열매는 향도 중요한데요. 유해한 성분이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또한 도심에서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같은 어려운 환경성에서도 잘 자라고 또 공기정화 기능이 강한 나무일수록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의 빌딩숲 속에서 그늘이 많은데요. 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각각의 위치에 맞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다 보면 나무를 고르는 데는 수종, 나무의 종류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조경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다양한 수종을 저희는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경의 트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레미안 조경 맛집 네이처 갤러리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조경에서 보시면 어디 먼 산에서 봤던 석가산 그 석가산 사이를 흐르는 물, 또 꽃과 나무 그래서 내가 마치 도시가 아닌 자연에 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좋은 나무란 그 위치에, 그 기능에 맞고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닐까요? 주변에 조형물과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조경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나만의 작품을 찾는 재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